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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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에오르지아의 땅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끔찍한 재앙의 흉터가 남은 세계에는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재앙이 부른 거대한 수수께끼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 제7속력을 향해 그렇게 오늘도 다시 새 모험가가 에오르지아의 땅을 밟는다 그들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모험가에게 크리스탈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한글자막 by 한효정